2024년 1월 6일 토요일 새벽 1시 52분입니다. ATC부터 볼게요. 한전 이런 게 있고요. 지금 뭔가 제가 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. 여기 적자가 있고 이런저런 게 있는데 전기값은 정부가 봤겠지만 사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이렇게 못하는 거고 선거가 끝나면 또 올릴 거니까 그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뭔가를 하고 있다. 뭔가 하는 것 같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상 최초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는데 봐야 됩니다. 이거는 항상 제대로 된 게 없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고 뭔가 실제로 가는지를 봐야 되고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. 이거는 실제로 되면 그때 가서 또 살펴봐도 될 내용이고요. 어쨌든 단기적으로 심리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. 그리고 이거는 원래 정해져 있던 건데 악재는 다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. 전원 개별활동 제니랑 지수가 가족회사 이렇게 됐더라고요. 리사는 아직 안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셀루메드 여기 이제 BYD라고 하죠. BYD 중국 회사가 테슬라가 아직 1등이긴 한데 성장성 그리프로 보면 따라잡겠다 싶어가지고 뭐 관련조들 다 올랐습니다. 음 그렇고 태형건설 이게 채권단이 설득할 수 없는 내용을 가져와서 이번 주말까지인데 내일까지 뭐 안 나오면 대통령실에서도 또 나왔더라고요. 태형이 지금 이렇게 버티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정부랑 딜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 같은 느낌인데 분위기상 선거가 또 있고 해서 음 좀 글쎄요 이게 봐야 됩니다. 이것도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SBS를 일단 넣습니다. 그나마 SBS가 더 나을 것 같아서 구경은 하고 있어요. STX 부터 보겠습니다. 어 그냥 뭐 이런 게 나왔다. 이게 언제였냐면 이제 유증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. 좀 쓸 땐 뭐 언론플레이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고 올해도 어려울 것이다. 뭐 성과 인도네시아에서 어 니켈을 실제로 해서 이제 판매가 되면 그래도 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봐야 됩니다. 그리고 어 가장 좀 어이가 없었던 이런 거는 어 유상증자 성공을 지난해 경영성과로 뽑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경영성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어이없어가지고 빨간색으로 좀 했고요. 뭐 이런 거 했다고 하고 네 아무튼 이런 거 성과를 내고 있고 내야죠. 이제 이제는 실적이 잘 나와야 되니까요. 그리고 그린로지스 같은 게 홍해발 뭐 이거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죠. 최근에 이런 것 때문에 해운주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거기 덩달아서 좀 올랐었습니다. 뭐 흥하해운는 상한가를 간다거나 그에 반해서 좀 많이 못 올랐던 거는 STX 유중 때문에 그런 건데 나중에는 아마 반응이 올 때 아마 해운 쪽 갈 때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. 유중 나왔기 때문에 악성 물량 다 빠지고 나가면 이제 STX도 이제 조금은 가볍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실적 발표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차트를 보면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. 특별히 뭐 할 말은 없고요. 오늘 저기 시초가 11,220원인가 이때 서브 계좌 50% 팔았고요. 그 다음에 좀 올랐어요. 11,500원 6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조금 더 조금 더 팔아가지고 세컨 계좌 원래 다 팔기로 했었는데 다 팔진 않았고 한 70% 정도 정리했습니다. 그리고 메인 계좌는 그냥 냅두고 있고요. 뭐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일단은 2,000원 플러스에서 산 사람이 있잖아요. 11,300원 그게 그 어디죠? 증권사였나요? 그 거기서 또 1%가 있기 때문에 1,2%가 있기 때문에 털기 위해서라도 그때까지 한 번은 들어올릴 거예요.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때 조금 여유되신 분들은 이렇게 파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저는 뭐 단계로 그냥 뭐 이건 좀 생활비 왜냐면 코일 패션에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팔았는데 급하신 분 아니면 더 파실 수도 있고 그래요. 근데 13,000원 정도까지는 갈 확률이 있으니까 몇 달 안으로 뭐 그때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 아무튼 뭐 저는 세컨 쪽은 다 정리했고 메인은 조금 오래 들고 갈 것 같아요. 정확히 안 정했는데 그렇습니다. 그리고 그린로지스는 해운 쪽 한 번 튀면서 이렇게 같이 트여줬습니다. 그리고 STX 중공업 17일, 18일 공모주 청약인데 1월달입니다.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. 이때랑 그 다음 공정의 결과랑 뭐 잘 엮이면 좀 많이 튈 수도 있고요. 일단 공모주 청약 이게 이제 금액이 나오는 거고 실제로 IPO가 대박이 날 때 공정의 결과 나오고 현대로 완전히 기숙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꽤 많은 상승은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잘 엮여주느냐 요건 뭐 봐야 알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잘 타이밍만 좋으면 주가 상승에 꽤 좋을 것 같아요. 뭐 아무튼 희망사항이니까 잘되면 좋은 거고 아니어도 나쁠 건 없다. 삼박 엔진 요런 게 있었고요. 케이조선 나왔고 오늘 또 나왔던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 아 요거 말고 HD 한대에서 LPG선 두 척 어 그거 했습니다. 저기 수주해가지고 3,100억인가 한 1,600억 1,6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뭐 대충 뭐 그건데 25년 6년 7년인가 아무튼 그 정도 됩니다. 되는데 STX 중공업에서 하겠죠. 엔진 엔진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수주는 뭐 나중에 나오겠죠. 한 2000 25년 6년 1,2년 전에 보통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면 음 별건 없습니다. 목요일날 어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해운 요거 그린루지스 영향으로 같이 오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도 해봅니다. 어 이게 이유는 몰라요. 어쨌든 뭐 저항구간 살짝 위로 좀 올라 갔다가 어 아 이거구나 아 차트는 이겁니다. 그 뭐 어쨌든 저항구간 살짝 위로 올라갔다가 그래도 박스건 박스건 이긴 해요. 뭐 이 정도 해고 다시 내려왔는데 뭐 할 말은 없고요. 나중에 뭐 잘 뭐 공정의 결과 나올 때까지는 그냥 박스건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HMM 여기 뭐 별로 볼 건 없는데 여기도 해운 쪽 뭐 영향이 좀 있어가지고 목요일날 좀 한번 오늘도 생각보다는 좀 밀렸다가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. 여기 오늘 많이 못 봐가지고 네 아무튼 그렇고요. 다음 유니슨 여기는 뭐 볼 게 없습니다. 당장은 또 일단 상패시즌 넘어갈 때까지는 그냥 계속 똑같은 반복일 것 같아요. 다른 게 뭐가 나오지 않는 이상 대한전선 뭐 수주 있었는데 오늘 무슨 어 제가 여기 안 적어놓은 것 같은데 오늘 뭐 수주 하나 했습니다. 금액이 기억이 안 나네요. 아무튼 수주 하나 했고요. 쿠웨이트에서 4200만 달러 뭐 이렇게 수주가 들어왔습니다. 그거에 비해서 많이 안 올랐죠. 여기도 뭔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PF발 요즘 뭐 태연건설 문제 있으니까 같이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. 여기도 뭐 금액은 적다곤 하는데 후반이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래도 좀 살짝 긴장을 하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SM라이프 디자인 2000원까지는 안 갔고 1980원 정도까지 간 것 같아요. 이 정도도 뭐 굳이 팔려면 팔 수 있는 정도 였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또 반복이 나온 것 같습니다. 특별히 여기도 뭐 할 게 없죠. 네 그냥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펄어비스 여기는 뭐 신자가 없으니까 빠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그냥 안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조금 빨리 올라갈 만한 거 갈아타셔도 개인적으로 갈아탈 거면 중공업 여기 지금은 좀 그렇고 좀 빠지면 괜찮다고 봅니다. 아니면 뭐 신장 나올 때까지 그냥 버티시면 되겠죠. CS리테일 좀 올랐는데 배당락 빠진 거 회복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 뭐 경기가 어려워질 거라서 여기 매출도 잘 나올 것 같긴 해요. 지금 꽤 뭐 안 좋습니다. 한국 경제 꽤 안 좋고요. 뉴스가 잘 안 나와서 그렇지 매일 만졌기 때문에 여기도 좀 나쁘지 않다 보고 있어요. 키스트 여기도 뭐 뭐 할 얘기가 없습니다. 뭐 이렇다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일단 패스 하도록 하고요. 윙이 푸드 800원 한 번 더 찍어줬어요. 800원 때 한 번 찍어줬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. 850까지 갔으면 어땠을까 아쉽긴 한데 제 발음이니까요. 다음에 또 오를 거니까 또 뭐 많이 빠지면 매수하시면 됩니다. 여기는 스튜디오 대리건 탄력이 좀 안 나오고 있는데 CJ 쪽 좀 봐야죠. 일단 여기도 좀 경기 침차 왔을 때 집에서 OTT 많이 본다거나 하면 튈 수는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거나 중국 쪽 이슈가 좀 좋거나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니면 넷플릭스에서 뭐 예산을 예산을 좀 늘린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반응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단기로는 뭐 특별히 할 게 없어요. 여기도 볼 것도 없고 고려 신용 정보 만원까지 갔죠. 이 정도 됐으면 이제 파셔도 일부는 많이 사셨던 분들은 파셔도 되는데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태형건설 PF 이슈가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좀 더 많이 치고 올라갈 때 정리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. 그다음 네오이즈 여기도 뭐 볼 건 없어요. 당장 DLC가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닌 예상 실적 발표 나오기 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 뭐 그냥 존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SKD&D 여기 오늘 금요일 날 저녁인 것 같은데 회사 분할 결정 떴습니다.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. 여기가 하나가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불안불안합니다. 불안불안한데 어쨌든 수익권이기 때문에 냅두고 있고요. 좀 손실로 좀 갈 것 같으면 정리를 할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그냥 들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콜베션 여긴 정치상태니까 뭐 별 얘기 없어요. 뉴스도 별로 없었고 그 다음 셀루메드 여기 시외에서도 좀 더 많이 올랐거든요. 월요일 날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. 비아디 빠르겠죠. 한 주도 일단 안 팔았고 여기 한 3천 원 정도 되면 그때부터 좀 개인적으로는 매도를 좀 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나무기술 여기는 최근에 좀 괜찮았어요. 괜찮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잘 모르는 종목이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았으나 잘 모르는 종목 여기도 음 잘 모르는 종목 단타치기는 좋을 것 같던데 일단 뭐 그냥 보고 있습니다. YG플러스는 이제 악재가 다 나왔기 때문에 YG 쪽이 좀 어느 정도 조정 많이 오면 그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 정도 될 것 같고요. 아지아나항공은 2월달 그 EU EU 쪽 발표했으니까 많이 빠지면 그때 한번 노려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굳이 여기보다는 뭐 그냥 구경하는 거거든요. 저도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. 한전은 음 적당히 오르다가 지금 멈춰있는 상태인데 어 일단 총선 이후에 전기기술 오를 거니까 그때 한번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. 가스공사도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음 특별한 건 없고요. SK스케어 뭐가 있었는데 전고점이었나 그리고 이제 해운 쪽 잠깐 좀 반짝이 했었고요. 포스코 뭐 괜찮고 어 한국조선해양이 실적을 좀 줄였어요. 예상치를 뭐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. 빠질 때마다 사시면 되고 삼상전자도 좀 빠졌죠. 배당받고 이제 팔라고는 얘기했는데 지인들한테 또 오를 땐 또 안판단 말이죠.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어 네 아무튼 여기는 뭐 주봉 월봉으로 보는 게 좋게 좋았습니다. 음 미스터블루 여기 좀 사고 싶긴 하거든요. 아직 사고 싶긴 한데 일단 그냥 구경 중입니다. 그리고 SBS 여기는 이제 조만간 좀 매각 부분 매각이라도 좀 나올 것 같아서 일단 관종으로 나왔습니다.